3월 4일 새벽 1시 반입니다 아 요즘 잠이 안와서 큰일났네요 암튼 요새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팡팡 국가 되게 이쁘죠 그린 팡팡 화이트 팡팡인데 꽃이 피면 필수로 동그랗게 피는 꽃인데 저희가 요 묘몽도 분양을 합니다 6월 달이면 팡팡 국가 분양을 할 거에요 암튼 요새 전국을 다니냐고 바쁘네요 오늘은 예산을 찍고 왔어요 날이 풀리니까 이곳 쪽 갈 때가 많네요 어제 그제는 부산 찍고 왔구요 아 여기 교육도 받고 있어요 받을 교육이 많네요 6차산업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방송 교육인데 재미있더라구요 암튼 요새 정신이 없어요 요거 3일날 분양했던거 이밤에 잠이 안와서 다 택배를 싸놨습니다 날이 밝으면 바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씨앗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재난음 씨앗 좋은건 아닌데 세종류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